안녕하세요. 2022 대입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저는 서울고등학교 교사 김선욱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학기 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담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형의 적합성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그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3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변화입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집인원 감소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시 선발인원이 증원이 되었었고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선발인원이 늘어났었는데요. 2022 대입에서는 6,580명이 감소한 7만 9,503명, 전체 선발인원 중 22.9%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합니다. 특히 서울소재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을 비교해 보면 고려대 학업우수형에서는 323명, 소강대는 1차, 2차로 진행되던 종합전형이 일반전형으로 통합되면서 20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성경관대는 계열 모집에서 325명, 연세대는 활동우수형에서 243명, 한국우회대 서울캠퍼스는 면접형에서 20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보자면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우회대 서울캠퍼스는 서류용에서 143명을 증원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이 될 정도로 전체 대학의 특히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은 감소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향력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22.9%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34.8%로 가장 높은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2.8%를 선발하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향력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정시에서는 N수생들이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 재학생들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 재입은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입문과 자연계열에서 2개 등급합 5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요. 연세대는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안에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에서는 입문, 사회 계열에서는 영어는 3, 한국사 4 등급이라고 하는 조건과 함께 국어, 수학 중 1개 포함 2개 등급 합 4라고 하는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1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된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형이 신설된 대학들이 여러 대학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수도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2022에서는 서류 100인 전형을 새롭게 신설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국민대 학교생활우수자, 덕성여대 덕성인재 1 서류형, 명지대 명지인재 서류, 인하대 인하 참인재 이 전형이 모두 다 서류 100의 일괄합산 방식의 전형들이기 때문에 이 신설된 전형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들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전형 방법이 변경된 대학들을 보셔야 되고 이 대학들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면접 비율이 축소가 된 대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대, 숙명여대 모두 면접이 40에서 50, 60까지 가던 그 전형들이 면접 30, 40으로 면접의 비율이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1에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서류 100이라고 하는 일괄합산의 그런 방식으로 선발했었는데 2022에서는 단계별 전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전형 방법의 변경 사항들은 굉장히 유의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실 때에도 이 변화의 폭을 우리가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년도 결과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수가 축소되고 분량도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21 대입에서는 저희가 공통문항이 모두 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2022 대입에서는 1번과 2번, 2021에서 1번과 2번 문항을 합한 1번 문항으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1500자 분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었던 배로 나눔, 협력, 갈등 관리와 같은 내용들이 이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800자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 문항도 대학별로 1000자에서 1500자였는데요. 글자 수는 모두 다 800자로 축소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의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데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업 역량이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1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보면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학업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율활동 시간에 어느 수학제 변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자, 독서활동이 있고요. 책을 통해 실용성과 창조성이라는 수학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학문적 호기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 학문적 호기심이 중략 부분 다음에 보면 독서 부분에서도 교내 사제, 동행,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또한 책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가지고 토의를 한 부분 그리고 질량과 속도를 가져 운동량을 가지는데 운동량을 미분했을 때 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가 가속도가 되므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물류와의 연관성도 찾게 된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독서활동, 자신의 관심사를 탐교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관련 역량을 쌓기 위한 과정이 잘 드러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독서로부터 시작한 학업 역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내용들을 선택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술해야 되는지 지도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로와 관련한 활동들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진로와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 계열 적합성,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부관에 보면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성을 보여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랑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계정 해킹 시도에 대한 메일을 받고 보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쉽게 연상 기억법과 질의 응답을 접목시켜서 비밀번호 자동생성 웹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록해 놓았다가 학술제 때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학술제 학교 활동 안에서 팀 프로젝트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내 활동, 자기 주도성, 학교생활에서의 충실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활동 안에서 진로와 교내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술해 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2021까지는 리더십, 배려, 나눔, 협력 등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부터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이라고 되어 있죠. 즉 저희가 왜 협력, 그 다음에 나눔, 배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학과를 지원했던 학생의 예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면 학교 생활 중 협력을 통해 학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다. 그러면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학교 생활에서 2학년 때 안타까웠던 점들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2학년 때에는 특색 있는 테마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래서 홍보보장을 자처해서 자기가 참여했다. 그래서 킬리그라피도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가 눈에 띄지 않아서 친구들하고 모아서 홍보팀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포스터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홍보팀을 만들어서 홍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함으로써 성과를 얻었다는 부분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기술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에 따른 지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서류 100으로 진행이 되는 일괄합산의 방법과 두 번째는 단계별 전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류 100으로 진행되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서류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서류의 충실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서류의 충실도를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별로 조금 서류 평가 요소나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맞춤형 서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대학들은 올해 전형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학교들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인교대나 국민대, 덕성여대, 명치대는 모두 새롭게 신설된 전형들이고요. 방법의 변화가 있었던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방법 또는 신설된 전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서류 100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평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서류와 면접이 같이 가는 단계별 전형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3배수에서 5배수로 서류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발이 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죠. 보통은 면접이 30% 정도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고 50%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올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와 연세대 활동우수형 국제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을 좀 확인해 보면 가장 많은 대학들이 대다수의 대학들이 보통 30%의 면접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는 20%이고요. 50%를 보시면 가천대, 동덕여대, 서울대대, 서울대대가 면접 반영 비율이 50%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접이 20%에서 50%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적은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괄 합산으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서류와 면접의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이 되거나 제가 계속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올해는 약대가 학부로 들어오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의대나 치대, 한의대만 있던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학 계열까지 확대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벌써 두 번이나 언급드린 것처럼 경희대와 연세대는 신설되는 그런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기준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충족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하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부에서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대학별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학마다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즉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어떤 평가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1 한국외대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보통 6개 대학, 7개 대학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연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업역량, 계열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모두 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는지가 안내가 되어 있고요. 학업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평가의 어떤 요소로서 적용이 되고요. 계열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미 성취도 특히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선택과목, 전공과 관련된 선택과목에 대한 이수와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으로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인성은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이라는 부분들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은 말 그대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자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들이 이것을 공통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전형별로 또 다르게 적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대학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중앙대학교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형이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2단계에서는 면접 30%,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2021과 동일하게 서류 100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평가 요소와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섯 가지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탐구, 통합, 발전 가능성, 인성이 모두 다 20, 20, 20으로 동일한 형태,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영역이 골고루 발전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합 역량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 30%가 되고요. 탐구 역량이 30%입니다. 즉,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공 관련된 어떤 교육과정, 관심, 활동과 경험이 탐구 능력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탐구형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 두 전형의 결과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2021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부 간에 보면 이렇게 학과별은 아닐지라도 학과별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전체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쟁률, 중원률, 지원자의 성적과 합격자의 성적까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평가 요소가 모두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학생들이었죠. 정말 학교에 그냥 충실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입문계열의 합격자 성적이 보통 2.2,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03을 보이고 있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탐구와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합격자의 성적이 임무는 3.3, 자연은 3.43으로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1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그 다음에 나는 도대체 어떤 전형에 적합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0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관에서 보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어떤 학교가 많이 선발되었는지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75.4%의 합격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고에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던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고의 비율이 32.2%입니다. 하지만 외고가 32%, 과학고가 10.7%, 자사고가 15.3%라서 사실 골고루 많은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서 선발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나는 일반고이거나 또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인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탐구형 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중앙대학교에 간호학과를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있습니다. 동일한 학과인데 전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서 한번 제시를 해보았는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합격한 학생은 간호학과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긴 했지만 간호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활동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의독서 발표대회라고 하면 간호와 직계열되는 책이라기보다는 간호라는 분야와 교집합이 있으면서도 삶이나 죽음과 같은 포괄적 주제를 다루는 책이어서 다빈치형에서 원하는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학교생활의 충실도라고 하는 부분과 해당되는 것 같아서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붙은 학생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봤더니 본인 학생부의 단점은 국어, 영어, 사회랑 수학과학의 정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이었어요. 즉 이 학생은 수학과학이 더 잘하는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수학과학의 어떤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과 함께 탐구 역량과 계열 적합성, 왜 수학과학은 잘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부족한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단점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이 잘 드러나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장점을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전형이 바로 탐구형 인재 전형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고 합격한 학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학과이지만 내용이 좀 다르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활용하면 유의미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는 대학의 입학 총페이지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광운대학교의 평가 요소를 볼 건데요. 앞에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통되는 5가지 역량을 평가하는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운대학교는 지금 서류평가에서 모두 다 4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고 비율도 전공적합성이 30% 그리고 인성이 30%로 앞에 있었던 중앙대학교하고는 좀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평가 항목과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예로써 제가 광운대학교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운대학교는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평가 항목을 보면 발전 가능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광운 참비 인재 전형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에서는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가 있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문제 해결력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는 대학이라면 면접, 평가 항목까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들을 생활기록부에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대비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운대학교는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전공 역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공학과의 핵심 전공 역량은 도전, 지식융합, 세계시민, 상호협력, 자기주도, 논리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역량을 왜 표시를 해두었느냐 바로 다음에 보면 전자공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육 목표와 필요한 적성 역량에 그 항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로 보시면 창의적 해결, 그리고 범세계적 협업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필요한 적성 안에서도 이해와 분석,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협업, 진취적인 자세,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 전자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기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본인들이 이제 그걸 갖췄을 때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친절하게 우리 학생들이 3학년 1학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 1학기 때 이렇게 전공 준비 관련 추천 도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공 준비 관련 추천 도서는 광운대학교에서만 안내한 것이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전공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자료 안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라면 여러 대학의 내용들을 찾아서 이런 추천 도서 목록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학생이 어떻게 붙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Q&A, 나만의 학종 레시피라고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이 합격생의 입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태우라고 하는 학생은 봤더니 고등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학술, 동아리 활동, 경시대회, 융합과학 등 학교에서 개최하여 참가할 수 있는 행사, 대회에 꾸준하게 참가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던 이제 두 번째 교과 성적은 어떻게 관리했나요? 특히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들려주세요 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성적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잘 챙기면 도움이 되는데 성적을 잘 받았으면 플러스, 성적을 잘 받지 못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플러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점만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세 번째는 뭐냐?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인만의 전략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더니 여러 답변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술 동아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상설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계속해서 운영하게 될 텐데 학술 동아리를 통해서 드론 만들기, 웹 만들기, 학술 조사 세 가지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문단에 보시면 남들과 똑같은 공부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왜?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주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전자공학과의 적합한 역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창의성인 것과 주도적인 부분들이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합격한 학생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훈참비 인재 전형을 지원할 때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부분이 무엇이냐였는데 사실 광훈 대학교는 굉장히 광훈 대학교 안에서 전자공학과는 인기 학과이다. 그래서 장점을 어떻게 전자공학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부 첫 번째 장에서 이 전자공학과의 적합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에 신경을 쓰면서 광훈 참비 인재 전형을 준비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요소들이 Q&A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훈 대학교나 다른 학교들에도 이런 Q&A 코너나 또는 합격생의 수기, 또는 합격생의 팁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 요소와 대학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자료도 수집했고 확인도 했는데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1학기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학기 초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향에 대한 강의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상담 학생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 또는 진로 희망 또는 비교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학생은 홍보나 광고, 마케팅의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요. 2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봤더니 교과 성적이 국영수사 기준 4.5에서 3.1까지 지속적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 학생은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는 2, 수학은 2, 영어는 3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우리 학생이 좀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원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수능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볼 때 저희가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의고사의 원점수 그리고 수능과 비교해서 아이 등급이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더 객관화 되어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기초 상담인데 우리 학생이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사실은 비교과 활동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학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왜 수상이 전체적으로 안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하나씩 저희가 반영이 되니까 1학기 동안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수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사회 경시 대회와 멘토링 일지 대회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자율활동은 임원을 하든지 아니면 일인일 역할을 하든지 학급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상설동아리와 자율 동아리인데 사실 동아리 활동에서 우리 학생들의 전공연계 활동과 그 역량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 상설동아리와 자율 동아리에서 전공과 연계된 어떤 주제 탐구를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진로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특강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진로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교과세특은 앞에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서 합격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내가 성취도가 좋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성취가 좀 부족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요소인데 전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업 역량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과세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는 몇 권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학년 보다는 3학년은 더 성장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독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세트 또는 교과의 어떤 교육과정 그리고 동아리와 연계한 독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활용한 것처럼 우리 희망학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 외국어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경영학부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또 뭐 터키 아제르바이전학과에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보면 광고 홍보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 합격 노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은 어떤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광고 홍보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동국대 두드림 전형에서 광고 홍보학과 합격한 학생은 다양한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었다. 내가 어떤 활동을 좋아해서 했고 어떤 관점으로 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되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활동 사이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한국외대는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을 보면 활동들을 추린 다음에 동기, 과정, 배우고 느낀 점을 적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자기가 좀 이렇게 추려보고 하면 사실 내용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1학기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그 빈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바로 1학기 동안 지도해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앞에서 계획한 학생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 학생이 실제로 어떤 실천을 했냐면 수상은 사회경시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3등급 중반대 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사회경시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멘토링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을 보여줘서 수상을 했고요. 자율활동에서는 1인 인력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상설 동아리에서 마케팅과 통계 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금률과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이 학생이 이런 통계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한 활동 내용이 상설동아리 특기사항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에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율 동아리를 했는데 그중에 인도 사례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빈부 격차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 개발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율 동아리를 진행을 했고 이 기록활동들이 사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 자신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은 진로특강에 참여해서 소감문도 작성했지만 사실은 진로 독서활동으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활동으로 사제동행 독서를 했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영역 안에서도 활용한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세특과 독서활동인데요. 교과세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진로에 맞춰서 어떤 뭐 자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교과세특까지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화법과 작문 시간에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가장 본인에게 있어서 인상 깊은 문학 작품을 선택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이 이강백의 파수꾼을 현대로 바꿨을 때 파수꾼과 촌장이 어떠한 사례에 적합한지를 발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때 미디어와 관계해서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강백의 파수꾼과 같이 결합한 형태의 탐구와 발표가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사회문화에서는 여론 형성 과정에 나타난 이론 분석과 사례 발표를 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재란에서 중요한 이론 그리고 그것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학생의 학업 역량과 함께 전공 역량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지리 시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수행평가를 하고 미디어와 연계해서 지역 브랜드에 대한 발표를 수행했다인데 이 지역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냐면 앞에서 보았던 자율 동아리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와 교과세트까지도 같이 연계되는 앞에서 동국대학교에 붙은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활동 간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었는데 이 학생도 동아리와 교과 그리고 독서까지 연계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서 활동을 보시면 마케팅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사회적 기업 만들기, 나노베이션 등등등 우리 학생의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그 계획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원하던 경영학과 그리고 광고홍보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동안에도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 학생들이 학기 초에 상담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은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참고 점을 드리고자 준비했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많은 고민을 하면 그만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그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빛을 잘 바라는 전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 안에서 학기 초 상담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학생과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작업을 해주신다면 맨 마지막에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